멸종위기에 처한 수마트라 호랑이들이 새로 채워진 연못에 있는 런던 동물원에서 첫 수영 수업을 받았습니다. 호랑이의 날카로운 눈매와 강인한 앞발, 그리고 뾰족한 이빨은 그대로지만 물 맛난 호랑이의 반응은 귀엽기까지 합니다. 이 연못은 추운 겨울 동안 나뭇잎과 나뭇껍질로 가득 찼지만 여름이 찾아오자 호랑이들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수영장으로 바뀌었는데요. 이 수마트라 호랑이는 야생의 3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